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이렇게 하우스 안에 차각막을 우리가 이렇게 씌워놨는데요. 여기 보면은 황금사철, 햇빛을 보면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황금사철 나무입니다. 이쪽에 보면은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아주아주 수영이 잘 잡혀있는데요. 이렇게요. 지금 영육부터 해서 평균 영육부터 해서 이쪽에 있는 저쪽하고 하우스가 다 있는데요. 이렇게 보면 아주아주 좋습니다. 짱짱하니 좋죠. 이쪽으로는 영육, 영육 정도 이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. 평균 영육입니다. 하우스 안에 차각막을 씌워서 요즘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키우는데요. 이 나무는 황금사철입니다.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. 채소 저희가 천주부터 판매를 합니다.